여러분은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요즘 결혼 트렌드를 아시나요? 진짜 뻔뻔한 여자들을 보고 가시죠. 한 여성이 남자친구 집 등기부등본 열람을 봤는데 라는 글을 씁니다. 남자친구가 자기 아파트 팔면 순자산만 3억이라고 나보고 돈 그만 쓰고 돈 모으라 말하는데 내가 인터넷 검색해서 등기부등본 때 받거든. 거래가액이 4억이고 채권 최고액은 3억 3천이더라고 그래도 네이버 부동산은 6억 5천 찍혀있긴 해. 이거 신용대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본인 돈은 얼마 안 모아서 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남자친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런 걸 확인한다는 게 정말 소름돋지 않나요? 이런 여자들은 한두 명이 아닌 게 연애할 때 남자친구 집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는 습관 가져야 하는 거야. 선물 보내준다고 주소 알려달라 하거나 놀러갔을 때 동호수 정확히 적은 다음 등기부등본 열람해야 함. 기록 하나 안 남고 700원이면 열람 가능한데 정보 얻을 게 너무 많아. 부모님이 세입자인지 집주인인지 알 수 있고 집 매입할 때 가격과 은행대출 여부 그리고 대출 얼마를 받을 만큼 재력이 있는지 알 수 있어. 특히나 집 대출이 보금자리론이나 기금대출인지 알 수 있는데 기금대출이면 높은 확률로 소득 낮고 집 한 채만 있는 거지일 확률이 높아. 직접 물어보면 속물김치 취급당하지만 나중에 결혼할 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조회하는 습관 있어야 해. 라는 우리 여성들의 꿀팁이 보이시나요? 남자 재력을 관음하며 어떤 남자에게 설거지당하는 게 좋은지 꿀팁을 공유하는 우리 여성들이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국제결혼하는 남자들 매매혼이다. 이응지을리으라면서 지들은 매매혼보다 더한 짓을 하는 우리 여성들. 재밌는 건 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저거 원래 남자들이 하던 짓이다. 저거 여자는 절대 안하고 남자들이 하는 짓임. 남자들이 10년 전부터 하던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들이 저런 짓을 하는 거지 여자는 안 한다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 자 그러면 이제 팩트 들어가겠습니다. 이 글이 작성된 시점은 2024년입니다. 그리고 2022년 작성된 이 글을 보시면 내 친구는 소개팅하고 남자 등기부등본 떼어본다네. 자기 땅인지 혹시 자기 건물인지 알아보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오 좋은 방법이야 나도 해봐야지 라고 말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여성들. 4년 전 2020년 우리 여성들은 남자친구 집 등기부등본 떼어보는 거 음침해. 30대 초반 커플이고 이미 돼서 확인했거든. 남친 부모님은 2층 집 자가건물이고 1층에서 식당하고 집값의 40% 대출 있더라. 라고 말하며 음침한 말을 하는 우리 한국여자. 와 진짜 너무 잘했어 나 같으면 그런 거지랑은 결혼하네. 하나도 음침하지 않고 너무 잘했음. 이것 때는 법 제발 알려줘 제발제발 여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이야. 괜찮아 여자가 남자 재력 검증해보고 설거지각 잡을 수도 있지 뭐 어때용. 난 이해가고 한남이랑 결혼하려면 어쩔 수 없지. 결혼은 100% 여자가 손해보는 장사잖아. 라고 말하는 4년 전에 우리 여성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자들이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저 모습이 정상적이라 생각되시나요? 여자가 결혼할 때 100% 손해라는 저 말에 공감하시나요?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이 국제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매매혼이라고 발광을 하고 납니다. 제발 국제결혼하지 말고 한국여자들과 결혼하라고 애원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결혼보다 매매혼에 가까운 게 바로 한국여성들과 결혼하는 거죠. 그녀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의 설거지각을 보면서 결혼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여성과 결혼하는 데 필요한 돈은 토탈 4천만원 정도입니다.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데는 필요한 돈은 여러분의 전재산과 여러분 부모님의 전재산이죠. 잘 판단해보시고 어떤 결혼이 이득일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면서 먹는 과자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거 여자는 절대 안하고 남자들이 하는 지심라는 이 말은 팩트 하나 없는 선동날조 댓글이랍니다.